아, 푸! 하로! 프리입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몬스트로 문화상품권 5만원치 어, 이제 10장 이벤트 우리 시청자분들의 내기를 아, 잠시만요. 타임어택이 안 꼈구나 헤헷 헤헷 드러, 들어가 프린, 프린짱 아, 여기부터, 여기부터 할게요 어, 타임어택 이벤트 20분만에 3가지 엔딩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를 여러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약간 지금 약간 프레임이 쪼끔, 쪼끔 덜, 덜 보, 덜 끊기는 끊긴 느낌 없나요? 잠시만, 나 오랜만에 해서 아, 퓨즈 먹었지? 테이프 나이스 왔고요 조금 정도죠? 아, 조금 정도야 뭐 아, 이 컵 뭐야 이거 이씨 나 이 컵이 옛날부터 제일 맘에 안 들었어 여기는 가면 안 되고요 이거 가지고서 보고, 오키 아, 야 잠시만, 잠시만 프린다, 프린다, 이거 순서가 이게 아니야 프린다, 정신 차려 지금 문화 5만원 특기 생겼어 지금 정신 차리는 거야 일단 이거 내려 두고 이 쓰레기 틈 내려 두고 뒤로 빠져 1층까지 보는 거다 1층까지 펌프 계속 돌려주시고 열어요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열고 펌프 벗고 좋았어 이제 새 사슬만 있으면 보트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제발 여기 나와라! 나와라 이 안 나오네요 그렇다면 바로 3층까지 같이 가지고 반대편으로 모든 엔딩 다 볼 겁니다 반대편 가가지고 여러분 빨리 기도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름으로 쇠사스리 나오게 나오길 여러분들도 사실 알아 문화산품권 어? 프린님, 프린님 돈 쓰지 마세요 프린님 문화산품권 안줘도 돼요 마 으아아아아아악 오, 엘리야 아, 여기 길 어디야 아, 여기구나 아휴, 깜짝이야 아휴, 큰일날뻔 했네 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길에 헷갈렸어요 어후 안오지? 좋았어 꺼져 이거 쇠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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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사슬만 얻으면 지금 이제 2분 48초야 아직 시간 괜찮아 다이져브 다이져브 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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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아아아아아 그래, 날 찍어라 아, 제발 왜 여기 있어요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 내려가 좋았어요 이쪽 내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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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4층 3층 계속 내려가세요 4층 더 내려가 3층까지 내려가서 왼쪽 왼쪽 허 아휴, 잠시만 아휴, 잠시만 여기 한번 보고 뭔가 없네요 화이팅 뭔가 선수된 느낌이야 기름 버리고 기름 버리고 음, 제가 그 알 까는 애 맞습니다 혼자서 알을 깔 수 있는 자웅, 자웅 동태 자웅 동태 남녀가 다 있죠 반대편으로 아, 여기 나와야 되는데 진짜 템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아하아 예 예 예 위 아 더 챔피언 오오오 역시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일단 첫 번째 엔딩은 빠르게 클리어가 되었네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엔딩이 잘 나와주기만 한다면 저는 오늘 문화상품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좋았어 나오고 걸고 오오오 저기요 형이 왜 거기서 나와 형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여기 어디야 검익 빨리빨리빨리빨리 x1 빡빡빡빡 빰 릴 좋았어 아.. 브리너 실력이 많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자 어.. 저거 원래 닿는데?! 저거 원래 닿는데?! 저거 원래 밟을 수 있었는데 저거?! 10..14분만에 엔딩 3개를 보라고요? 야! 방금 보트 깬 거 아니냐? 방금 보트 깬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에이.. 보트 깬 거지 이거면 거기 깬 거죠 깬 거 깬 걸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게 안전하게 간 거예요 저.. 종일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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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중하면 끝났어 내가 14분만에 깨면 되죠 문제 있습니까? 야 나 길 다 까먹었어 야 씨 길 헷갈려 알았어 비아이님 후원 5,000개 감사합니다 아휴.. 비아이님 5,000개 감사합니다 아휴.. 고맙습니다 제 문화사품권 드러낼 것 중에 5,000원을 충전 어허 5,000원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층 4층 3층 2층 정! 포기 considering 칭 눈 눈 룰루루루 이럴수록 이럴수록 침착해야 돼요 이럴수록 침착해야 돼요 어 호랑이한테 잡혀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문상을 줘야돼도 정신만 차리면 안줄 수 있다 라는 논리가 되는거죠 지금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턴테이프 왜 안나오는거야 이씨 사람 여는 실력은 죽지않았구만 헤드라이트 와 헤드라이트 안나오네 아우씨 여템이 다 섞여서 나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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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죽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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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님아 잠시만요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제가 시선공포증이 있습니다 보지 마세요 다행이야 유령이 참 멍청해서 다행이야 야 아직 11분이나 남았네 3분씩 보면 되는거 아니야? 4층 잠시만요 4층부터 4층 템부터 이쪽에서 아니잖아 올라가서 여기 어디야 아 잠시만요 아 난 좀 이 사운드가 좀 그만났으면 죽겠어 이 브금이 계속 따라와 날 너무 좋아해요 템창이 꽉 찼어 우린 선택해야돼 뭘 버려야될것인가 근데 이제 여기서 헤드라이트만 나와줘도 끝나거든 헤드라이트만 나와줘도 잠수함 엔딩을 볼 수 있어요 잠수함 엔딩을 잠수함 엔딩을 보고 잠수함 엔딩 아 이거 뭐야 엔딩 ㅅ불탱 헬기 엔딩의 보강률이 낮으니까 얘부터 먹자 프레쉬 야 브금 계속 쓸려 여기로 여기 있는거 아니겠지 이 쪽에 없어 이 쪽에 없어 때려가 아 나 이렇게 조용해지면 무섭더라 반대로 이 쪽도 아니에요 아 제발 제발 야 잠수함 템이 나와도 되고 테이프가 나와도 돼 뭐든지 뭐든지 하나만 나와 지금 이제 나와줘야돼 안 나오면 지금 심하게 없어 지금 안 나오면 끝이 안하든 으흠흠흠흠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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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아 어쩜 12분? 아직 8분 남았다 너 왜 여기 있어!! 형이 왜 여기겠어 나와!! 어허헤헤 나 여기 있는 거야 어디 왔어 내가 나올길을 예측하고 있었던 거야 너 사실 내 시청자 아니냐? 제발 가는길 좀 막지 마라 진짜 어이씨 나 못봤어 못봤어 나 못봤어 템이 이렇게 안나온다고? 이건 아무리 봐도 나를 엔딩을 못보게 만들려는 여러분들의 반칙패가 분명해요 6층 엔딩 지금 두개째 보고있습니다 어쩔수없다 프리나 그러면 나한테 남는 방법은 하나다 19분 30초쯤 됐을때도 엔딩을 못보면 컴퓨터를 끄자 그래 프리나 그게 진짜 최선의 방법이야 그래 임마 That's right 컴퓨터 고장난척 하는거야 그럼 아무도 몰라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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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계가아아앗같은 평안 내계가아앗같은 평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수함이랑 헬기 2분 30초씩 깨면 돼 형 오지마 오지마 형 오지마 깜빡거리는 거 오지마 오는 거 다 알아 지금 오는 거 다 알아 오지.. 오지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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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으앗 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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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쓰! 예에에에에에에에에스! 어휴 좋았어 이제 2분 35초에 하나씩 깨면 돼 헉 설마 죽었나 싶었네 이제 2분 35초에 하나씩 깨면 되고 이게 원래 이렇게 깨는데 내가 아까 이렇게 깼으면 됐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이 기술이 너무 겁나는 거야 그래서 안전하게 밑에 밑에 이렇게 내려가고 점프해야지 그랬는데 그게 나를 망쳤다 오케이 이제 2분 35초에 하나씩 깨면 충분해요 여러분 아직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제 계산으로 1분 30초 안에 템을 다 찾고 1분씩 깨면 돼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좋아요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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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30초 만에 템 찾으면 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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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지 않아요 아주 여유야 아주 여유야 벌써 하나 먹었어 이거 2초 만에 하나 먹었어 좋았어 충분해 충분해 시간 여유야 여유야 테이프 이제 필요 없어요 테이프 이제 필요 없어 테이프 엔딩이 팠어요 테이프 엔딩이 팠어요 25분으로 지금이라도 바꿀까 라고요? 25분으로 지금이라도 바꿀까 라고요? 뭐 그래 주신다면 제가 아주 감사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25분으로 돌려주신.. 올려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 고마울 것 같긴 해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문화상품권 10장을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 25분에 15장? 25분에 20장? 20장? 야 그럼 5분 놀려주니까 만원당 하나씩 하자 20장 받고 싶으면 30분으로 해줘요 야 25분 15장 줄게 그러면 어 1분에 1장씩 올라가는 걸로 하자 그럼 여기로 혹시 힐레가 안된다면 여러분은 100분 걸고 100장 걸면 안될까요? 100장 드리고 100장 드리고 100분으로 돌려주시면 안될까요? 그렇다면 230% 정도 깰 수 있는데 그럼 제가 100장을 드리겠습니다 아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그러면 제가 질 확률이 높은 5장에 5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추가해서 15장에 아 시벌탱 아 시벌탱 첫 친구 왜 죽겠어 안 내일 멈췄 멈췄 예쓰 비켜라 내 앞길을 타로바 글자 반대로 왔어!!! 다 아앟 크흠 크흠 쩝 쩝 쩝 쩝 쩝 쩝 여기 어디? 여기다 여기다 여기야 20분 남았어 벌써? 하아 충분해 충분해 아까보다 시전 늘었어 헬기만 잘 떠주면 돼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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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잖아 이거 빨리 넣고 배터리 넣고 빨리 들어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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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헤드라이트 꽂고 옆에 치료하고 아직 20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빨리빨리 넣고 넣는 시 넣는 시간도 아까워서 올리고 지금 빨리 눌러 좋았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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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삼싫 삼십초 만에 팀 찾으면 돼 삼십초 만에 삼십초 만에 삼십초 만에 삼십초 만에 삼십초 만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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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30초만에 템 찾으면 되거든요? ㅋㅋ 지금 완전 여유거든? ㅋㅋ 알지 알지? ㅋㅋ 30초만에 템 찾는 거 안 어려운 거 알지? ㅋㅋ ㅋㅋ ㅋㅋㅋㅋ ㅋㅋ ㅋㅋ 시간을 최대한 아낄거까지 지금 빨리 떨어져가지고 이 친구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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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빨리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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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5초가 아까워 1분 1초가 아까워 아니 1초가 빨리 내려와요 내려와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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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그만 야 나 검은색 테두리 안 떴잖아 원래 검은색 테두리 뜨잖아 나 н antes 능력 받고있는 Medic oii 제가 졌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문화산품권 15장 제가 내일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댓글에 여러분들이 이쁘게 프리님의 칭찬 가득이나 저의 방송에 대해서나 제 방송이 재밌는 점이라던가 아니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겠다는 다짐이라던가 저의 마음에 드는 댓글을 적어주시는 분들한테 15분 제가 당첨되었다고 답글에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글을 제가 당첨됐다고 써드리면 그 이메일로 여러분들 제가 문화산품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수만 안했어도 1 2 1 3 2 2 2 3 2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